네 안녕하세요. 혜민입니다. 이번에 또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내게 됐는데요. 타이틀곡 나이스 바디고요. 올여름 굉장히 신나는 그리고 여름에 어울리는 곡이니까요. 많이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외로운 것 같아요. 좀 호전하고요. 조금 외로운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엄청 엄청 외로운데요. 멤버들이 이번 주에 놀러 와준다고 했으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. 선생님이 줄자를 이용하고 싶어요.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. 줄자를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. 혼자 했으면. 하나 둘 셋. 보여드리기 좀 민망한데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이렇게 튕기는 운동 해주시면 등 근육과 또 힙업 운동에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따라해보세요. 쇼챔피언을 통해서도 저의 무대를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자주자주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나이스 바디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